반갑습니다. 수학 꽃길만 걷자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2018학년도 6월 학력평가 고1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선생님이 퀘스트를 촬영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이게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일단 이게 고1 2학력평가의 같은 경우에는 출제 경향이라는 것을 출제 경향이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파악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이트도 그렇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고3 6월 모의평가고요. 여러분 학력평가는 교육청 출제인데 교육청이 각 기관마다 번갈아 가면서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제 경향이라는 것을 따지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일단 그리고 이제 고1 아이들한테는 이게 이제 개정교육과정이니까 개정교육과정의 첫 해 개정교육과정의 첫 해인데 이게 3월에도 치렀고 6월에 두 번째 치르는 거죠. 근데 3월의 시험범위는 중학교 전범위고요. 개정교육과정에서의 고1 과정이 포함되는 첫 모의고사예요. 고1 첫 모의고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아 그래도 이제 교육청 쪽에서 개정교육과정에서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느냐를 좀 알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시험이기도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이 응시를 안 했죠. 서울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표본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서울 이외의 지역들이 뭔가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에 대한 그런 열기가 조금 다운이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등급컷보다는 훨씬 더 낮아요. 등급컷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고1 문제이지만 그래도 출제 경향을 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이 심지어 이번 9월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모의고사라는 걸 준비를 할 때 학위평가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중학교 전범위였던 3월 학평을 좀 제외를 하고 6월 걸 좀 보면은 일단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죠. 시험 범위가 적어서 시험 범위가 적어서 21번이라고 하는 혹은 29번이라고 하는 문제 굉장히 쉬웠습니다. 쉬웠다. 그러니까 뭐 보통은 21번, 30번, 29번 문제가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주고 죽여버려 막 이런 문제인데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21번은 굉장히 좀 쉬웠고요. 이거는 뭐냐면 내신 문제와 비슷해요. 내신이나 이제 학평이나 좀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한 학생들한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정교육과정 들어서서 교과서를 잘 분석해보면 이전 교육과정보다는 복소수에 대한 단원이 복소수에 대한 단원 중요도가 떨어졌거든? 중요도가 떨어졌거든? 굉장히 공식이 좀 많이 삭제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거랑 연립방정식 있죠. 연립방정식도 미지수가 3개인 연립일차 방정식이 삭제되면서 이건 축소가 되었단 말이야. 복소수와 연립방정식이 축소가 되면서 매번 어렵게 나왔던 두 가지 단원들에서 어려운 게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 심지어 교과서랑 똑같은 문제 선생님 교재에도 똑같은 문제가 들어있는 거고 복소수 단원에서 매번 어렵게 나왔던 너무 쉽게 나왔더라고.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굳이 고르자면 두 개 정도인데 지금 1등급 컷이 88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거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3점 문제 하나 있었거든? 그거 하나 더 푼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준비할 때 3월 학평에 비해서 6월 학평도 도형이 굉장히 좀 강조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생각을 좀 해보면은 3월 학교 평가는 중학교 전범위가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도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제 우리 여기에서는 도형 단원이 포함되는 게 없죠. 점과 자표부터 들어가니까 도형 문제가 지금은 좀 축소되었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9월부터는 9월부터는 좀 강화가 될 거예요. 점과 자표가 들어가는 범위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살리셔가지고 내년에도 그렇고 6월 학립평가를 대비할 때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학평을 대비할 때도 개정교육과정 들어서서 방향이 이렇게 좀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준비 좀 많이 했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거 알려드렸지만 이전 교육과정도 내가 그때도 강사를 했으니까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 지금은 앞으로 교과서를 기준으로 조금 더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고1학평에서는 적어도 내신과 모의고사를 구분을 하기가 어렵게끔 문제가 비슷하게 구성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때 준비하던 것들을 조금만 더 오래 기억하고 문제풀이할 때 꼼꼼히 푸는 연습하면 모의고사는 딱히 준비하지 않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2년에, 예년에 비해서 컷이 좀 높아진 이유는 문제가 좀 쉬웠고요. 여러분들이 고1의 학력 수준이 좀 더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문제가 좀 쉬웠어요. 결정적으로 이제 서울과 지방 친구들이 동시에 보는 좀 커다란 규모의 모의고사가 이제 9월, 11월이니까 그때 대비해서라도 차근차근 지금 공부하는 것들 까먹거나 책 버리지 말고 열심히 잘 갖고 있다가 나머지 학평 때 다시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어쨌든 기말고사를 돌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 좀 신경이 좀 쓰이겠지만 6월 학평 서울 친구들도 시험지 꼭 다운받아보셔가지고 꼭 한번 풀어보고 모르는 문제 해석 강의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의에서 계속해서 만나고 여러분 나머지 기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izi 다운받아보안 감사합니다.